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아파트 인데요. 아파트 2층에 싱크대 막힘 인데 간단하게 해결될 줄 알고 작업을 시작했으나 샤프트로 작업을 해도 기름만 묻어 나올 뿐 뚫리지가 않아서 더구나 이제 석시전기가 다운 파이프가 길다 보니까 뽑아 올리지를 못한게 약간의 작업을 어렵게 만든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석션기의 흡입력이 좀 더 좋았다고 한다면 뽑아 내면서 갈아 냈다면 잘 해결을 할 수도 있었던 현장이기도 한데 어쨌든 샤프트로 작업을 해서 안되서 결국에는 고압세척으로 마무리한 현장입니다. 여기다 음식물이 있어. 야 석션 갖고 와봐. 뽑아 보고 배가. 사진 찍고. 찍어 찍어. episode 8 Dominika 아니야. masa 스태프트트트트트트 whatsatch 삼성 충분히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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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관이 막혔다구요? 아니 가지관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지금 5미터가 넘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용관 그러니까 공용 행주관이 막힌 것 같아요. 행주관이 막힌 것 같아요. 지금 봤을때는 지금 얘가 지금 기름이 완전히 이게 저기야. 행주관에 같이 있는 기름 그거. 깍진 기름 저 위에 mut투어г 파는 싱크대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은 공용 행주관을 갖다 내기라고 뭔지 알겠지? 이때 왠지 욕실하고 다 만나는 게 잘 나 billion 난이한대요. 하다보면 물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엔 엎드려 잘못 판정해서 소방호보다 들이밀어가지고 난리도 안했어요. 그 방법을 옛날에 쓰시던 분들이 많이 써요. 소방호도 연결해가지고 그냥 딱 밀어버리죠. 작업대가 여기가 안아야죠. 그만. 왜이렇게 절이갔네? 엄청나기네 혹시.. 저기.. 저건데? 나 전화기 안 바꿨나? 여기 있다고..이게 싱크대 배관이라고.. 어..맞네.. 꽉 찼어.. 네..그러니까..아니니까..여기서.. 문제는 뭐냐면.. 싱크대 배관 뚫어주면 되니까.. 어..묵지게.. 묵지게.. 저게 못봐 올린거지 이렇게 왔는데.. 엄청 꺾였네.. 아니..택슬 따고 말아야.. 택슬 따서.. 여보이는 생주관이 아니라 가지관에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는데.. 여기를 따봐야 돼.. 여보.. ..?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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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보일까? 핸드폰 내려가는데.. 얼마 캤어? 됐어? 저 형! 더 가야되는데..? 호스! 호스! 연결해 호스 바꾸라요? 다 일로 갖고 가 형 노즐통 네 호스 얼마큼 와? 이게 다야? 네 이게 다야 그래? 그럼 아래 내려가서 더 풀러서 더 끌고 올라와 더 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... 와... 피클이 많네. 와... 기름 참 많아. 아 그거 눕혀도 돼요? 젤 1 Daft 능력 rider 지금 어디쯤 계세요? 지금 호수 풀고 있어요. 중간에서. 호수 좀 해 준 다음에 1층 상담소 천장 있잖아요. 싱크대 배관 거기서 진동 소리 나는지 거기 도착하면 저한테 전화 좀 줄래? 다 정리하고? 도착하는 부rils. 시키신icar 유 Sixtme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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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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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